오늘 16장 전체만 해도 왕들의 이름이 한 4명에서 세분화시키면 한 5명까지 등장을 해요 바하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까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딸내미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싸잡아 다 끝내시겠다고 했다고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만 하더라고요 앞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봐도 오늘 등장할 왕들의 내용과 다르질 않아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 때 이미 악의 뿌리가 뿌려지고 흩어집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두 지파를 맡고 또 나머지 열 지파를 솔로몬의 부하였던 루호보암이 나라를 맡아서 나라는 분리가 되죠 그런데 분리가 되었어도 이 둘은 사실 가장 지근거리에서 형제 고륙으로 나아가서는 역량을 피차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운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유다는 당연히 경각심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역량을 받지 않았다는데 초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요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 유다까지는 갈 곳 없고 우리가 북이스라엘만 맺으면서 오늘 등장하는 왕들도 일정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지고 뜨는 과정에서 죽음의 공식 방식도 똑같고 또 정권이 일어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 근저에는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인데 배반, 영모, 암살, 하나 덧붙이자면 자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복판에는 전부 인간적인 도모, 우상, 숭배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역사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참고했어야 될 유다 왕조는 달랐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우린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일절 개선이 없었어요 결국 이 두 왕조는 저 역사의 끝에 가서 다 망하죠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걸 자문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능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운명하여 장사하게 되느냐 나라는 죄가 있으면 뭐가 많아져요? 주관자가 많아져요 이 말은 왕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강주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의 해가 뜨고 지니까 인간의 탐욕이 개입이 되고 창조적인 생명의 냄새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계속 썩은 죽음의 그림자가 정권을 떠나지 않아요 혁명과 반란과 모반과 영모와 암살과 자살 이런 패턴으로 세왕이 일어났다가 또 거꾸로지고 또 반란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세왕이 일어났다가 또 거꾸로지고 하니까 자연이 이 자문서의 기록처럼 주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 죄로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한켠에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가 점점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일어날까요 그런 빈번이 바뀌는 피바람 부는 정권교체 속에서 나라는 평안했을까요 당연히 평안할 리가 없죠 점점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황폐해가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가슴 한켠에는 이런 기대와 열망과 목마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평화의 왕은 어디 있을까 그런 왕은 언제 일어나려나 그게 뭘로 모아집니까 그리스도의 대망사상으로 모아집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모아집니다 여기에 열한기에 신학적 평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다 절망을 향한 역사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피폐해져가는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참된 왕, 이 땅에 진정한 안위와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은 없을까 이 기대가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역사 속에 채곡채곡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역사의 끝머리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걸 역사적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걸려서 뜨거지는 다가오고 사라졌다 또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사정사건 사연들 전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딪힐 때마다 한 세 가지 공식에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첫째, 이게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 공식, 이 프레임이 딱 들어와요 두 번째,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저게 편일까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 해결될 수 없을까 이 보통 세 가지 프레임에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을 부딪히고 전전긍긍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그 자리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뜻모를 황당한 억울함 앞에 평생 지내다가 극심한 기근으로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려고 머리를 조아린 순간 화들짝 그동안 툭툭툭 끊어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주르륵 전체 그림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자 제일 먼저 무너졌던 게 뭐냐면 원수와 아군의 담이 무너져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향한 용서는 휴머니즘적인 차원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눈 떠진 용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 이게 나한테 유익이 줄까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이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패랍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말 안 들면 그냥 여지없이 한 대 때리시고 말 잘 들으면 복을 무한히 주시는 그 정도는 낮은 수순에 우상들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준비 철저히 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상하는 결과가 인생에서 나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더 이상 확인하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헝뚱한 일들이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극률 아래 머물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대호각성하고 인생 저 끝에 깨달았던 세 가지 단어예요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살아보니까 인생이 모순투성이더라 살아보니까 불확실하더라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겠더라 열황의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첫 번째 신학적 관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오실 진정한 평화의 왕을 바라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의 역사는 여기 지금 한 절 한 절 볼 것도 없이 똑같아요 또 배반이 일어나고 살래가 일어나고 술취함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왕들은 피해 혁명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그 블레셋 땅의 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략 요충주였던 기푸돈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것을 시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명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싸움, 희생, 눈물, 엄청난 재정 다 어떻게 됐어요?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성경기자는 왕들이 뜨거워질 때마다 일관되게 빼놓지 않는 문장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이런 죄악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스프링이 튀어나온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답습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돼서 이제는 이 땅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통이 되면 구조적 악이 돼요 구조적 악이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옳은지 틀린지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나라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답습된 죄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라는 문장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무리 오무리 그리고 아합까지 오늘 왔어요 아합까지 아합 때에 그런 반복된 죄의 패턴이 축적이 돼서 결정적으로 16장은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와를 통하여 하신 무엇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무슨 운동이 아합 때에 일어났는가 하면 당연히 아합의 재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때 여리고 전투를 함락했던 공식과 방식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규모와 총칼로 뺏은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권농과 은혜로 얻은 땅입니까? 후자죠 그 여리고 첫 전투가 갖는 가난한 삶의 상징적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은 규모와 크기로 총깔과 세력으로 뺏어서 얻는 땅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한을 천국의 모델로 비유를 하는데 틀린 비유입니다 가난한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여 약속한 복락을 누리는가의 싸움이에요 그 땅은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밝기만 하면 누리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삶의 본질은 원리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팅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가난한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렇게 싸우도록 약속된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질서와 통치 아래서만 누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라고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성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했죠? 꽤 구함을 질리니까 성이 무너졌다 말이 돼요 늘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죠? 이 땅의 생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성을 함락받고 나서 여수하가 하나님의 기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수하에서 6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여수하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지금은 무너졌으니까 다시 재건하는 자는 그 뜻이에요 여우하 앞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게 가난한 전쟁 초기 첫 전쟁의 기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배될 사람 히엘이 아홉 시대를 얘기해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짓고 있네요 우선 여리고 건축이 갖는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리고를 왜 지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땅에 찬란했던 종교 르네상스를 다시 일으키자는 운동이에요 온갖 세계의 모든 잡신과 우상들이 자유롭게 숭배되던 그 종교 르네상스를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에서는 여호하라는 신은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혼합주의가 이미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 부함의 길을 따라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뿌려놓은 천여 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수입해 들어온 그 신들이 이 가난한 땅의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문화는 전통이 되고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의식구조에 깊숙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 시대에서는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시돈 여자예요 역시 이방인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라의 안보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 요충지를 확보하는 일 주변 나라의 여인들을 우상과 함께 수입해서 아내로 삼았던 일 이런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백성과 나라의 안의를 의존하곤 했습니다 그 절정이 여리고 재건 운동이에요 이 땅의 과거 매력적이고 찬란했던 그 종교 부흥을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히일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 그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이 죽어요 자 여러분 털을 쌓을 때라는 말은 공사 중간입니까? 마무리할 때입니까? 시작할 때입니까? 시작할 때죠 그럼 시작할 때 마다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중단해야 옳았죠 그런데 이 공사는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고집으로 밀어붙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작 문을 달 때가 되었어요 성문을 세울 때가 되었어요 성문을 세우는 것은 문짝을 다는 것은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관되게 밀어붙여졌다는 얘기입니까? 밀어붙여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악, 죄, 죄의 끈질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시된 시대 게시가 가르쳐지지 않은 시대 이미 요수와 때 이 말씀은 명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명시되었어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이것을 외워 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대접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성은 문짝을 달 때까지 추진되고 완성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수와의 게시의 말씀대로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요하께서 누네 아들 요수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열한기상의 개론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일 텐데 열한기라는 책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죠? 포로기입니다 결국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이들이 흔들렸어요 신학적으로 흔들렸어요 어떻게?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 신과 그 나라 신의 전쟁이에요 당연히 이들 인식세계 속에는 누가 진거죠? 하나님이 진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웃기지 말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피노멀라는 역사의 풀무에 던질 수가 있어? 흔들려 버렸어요 그때 선지자의 손으로 붓을 들게 해서 이 열한기상이라는 게시의 말씀을 쓰게 하고 당연히 첫 번째 독자는 포로들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포로들 그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하, 우리의 이 피눈물 나는 결과가 말씀의 성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결국 그들에게 회당이 만들어지고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생깁니다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토가 되었지만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열망을 갖고 70년간의 복역의 때가 끝나자 에스란, 느에미아 같은 지도자들을 따라 그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일이 뭡니까?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이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그냥 무슨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들으면서 울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었는가 수문학 광장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열한기상의 왕들의 역사는 첫째, 죄악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죄악은 답습되고 반복되는 역사예요 왕들이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던 모든 투자와 모든 수고가 헛된 역사예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마음 세고 최고 최고 그런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어내면서 진정한 왕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안내할 그 왕은 언제쯤 우리에게 오시려나 메시아 대망사상이 마음속에 갈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권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어요 헛되도다가 세 번 나왔어요 이건 문학적 기법인데 세 번의 헛됨은 완전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백미죠 그러므로 앞에 얘기 어떤 결론일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전혀 뜬금이 없죠 앞뒤도 안 맞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며 잠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쉐나라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유일하게 그 호칭에 응대할 수 있는 인물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수고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야 했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끝이 십자가야 모든 인간의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찔러봐도 하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오역스러운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절망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고륙지간인 그 유다마저도 이 절망의 역사 속에 배우는 게 없어요 두 나라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픈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구속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열왕들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결국 그들은 그런 포로생활 속에서 뭘 봤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의 결과가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기운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학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삶의 언저리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사정사연 사건들이 결국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 문제, 그 프레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십자가로 모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이라는 사실 앞에 눈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